옐로우스턴에서의 첫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옐로우스턴은 정말 느낌이 또 다른 국립공원들과 사뭇 다른데요 지금 뭘 이렇게 찍고 계신거죠? 아 저는 지금 바이슨을 찍고 있습니다 어라 누구야? 바이슨 바이슨? 바이슨은 좀 정체를 모르겠는데 덩치가 크고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도 덩치가 크네요 가늠할 수 없네요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지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약간 물소 비슷하게 생겼어요 뿔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옐로우스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간헐천으로 보여지는 온천에 들어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심지어 지금 깔깔을 입고 와 물에서 연기가나요 오토바이 무대를 돌아오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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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기하다 와 그냥 물이 끓어? 여기 물 따뜻한거 아니야? 와 따뜻하겠지 와 물이 보글보글 끓고있어 연기가 막 나고 와 신기하다 옆은 강인데 엄청 뜨겁나봐 이렇게 막아가는거 보니깐 만지지 못하네 danger 들어가지마시오 나야맣고 할래? 소름끼쳤어 소름끼쳤어 아씨 코리안 베테랑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코리안에 위험을 떨치고있습니다 아 냄새가 있어 아 진짜? 계란냄새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계란냄새 그치? 애기톤 냄새나? 오우 가스탠드 어우 진짜 어우 이상하다 냄새가 너네 못맞지? 너네 못맞지? 아 이거 안맡아도돼? 아 이거 뭐야 공제 공제집도 안된다 다음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맡아보겠습니다